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엑셀 기초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재영 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요. 여러분들, 셀 참조와 수식, 그 다음에 기본 함수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예제 파일 하나 열려있죠, 여러분들. 여기 장기중 3학년 성적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식에 대해서, 수식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엑셀에서 계산하는 거. 계산을 하려면 뭐를 갖다가 셀을 참조해야 돼요. 셀에 있는 값을 뭐한다? 가져오는 걸 셀 참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셀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합계라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학생, 박예진이라는 학생의 합계를 구해볼게요. F열 사행에다가 셀 포인트 놓고요. 여기다가 는. 자, 엑셀에서 계산을 한다는 건 뭐다? 는. 이렇게 는으로 시작한다라는 거. 자, 는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찍어주세요. 자, 내가 C열 사행 값 찍었죠? 90이라고. 그러면 뭐가 입력된다? C열사라고 셀 주소가 입력되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더하기 영어 점수 값 찍고, 더하기 수학 점수 값 찍고, 그러면 이게 뭘까요? C열 사행 값을 가져와라. 그리고 더해라. D열 사행 값 가져와라. 그리고 더해라. 이 뜻이죠. 엔터키 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288점이라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셀 참조예요. 셀에 있는 값 가져와서 더한 거겠죠.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채우기 핸들, 여기 보시면 이 셀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하얀 색 점 보이세요, 여러분들?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있는 거. 자, 이걸 채우기 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우스로 이 채우기 핸들을 갖다가 갖다 대시면 십자가 모양 나오죠? 채우기 핸들이라고 해요. 자, 이걸 왼쪽 버튼기 누른 채로 쭉 끌면 어떻게 된다? 값이 구해집니다. 자, 이걸 갖다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엑셀이 편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만 구하고 내가 밑으로 쭉 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구해져요. 자, 여기 보시면 218이라고 나왔죠? 제가 이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셀 주소가 바뀌었죠? 하나씩 내려갔죠? 자, 이렇게 셀 주소가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 상대 참조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 참조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셀 주소가 변경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서 엔터키 쳐가지고 자, 여기서 볼게요. 더블 클릭 어때요? 하나 더 내려갔죠? 자, 그래서 이게 뭐다? 셀 참조에서 상대 참조 방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하나만 구하고 밑으로 쭉 끌면은 이렇게 값이 구해지는 이유가 뭐다? 상대 참조 방식이기 때문에 값이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셀 참조와 상대 참조라는 내용에 대해서 봐줬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오른쪽에요. 가산점 더하기 합계 그러니까 합계에다가 가산점이라는 거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합계 288점 있죠? 여기다가 10점을 더해라. 자, 그러면 는 이렇게 해주고 자, 합계 있죠? 합계 찍고 FR 사양값 더하기 가산점 10점을 더해주겠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288에다가 10점을 더하니까 298이겠죠? 엔터 이렇게 나오겠죠? 298이라고 자, 이걸 아까처럼 채우기 핸들로 쭉 채워볼게요.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쭉 채우면 자, 값이 나왔어요? 218이면 228이 되어야 하는데요. 맞죠? 안 나왔죠? 자, 더블클릭해 볼게요. 자, 셀 주소 내려간 거 보이세요? 제가 채우기로 밑으로 내리니까 이게 하나씩 내려가겠죠? 근데 이것도 내려가요. 같이. 보이죠? 자, 여기서 더블클릭.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하나 더 내려갔죠? 근데 얘도 하나 더 내려가요. 왜? 상대참조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상대참조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셀 주소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산점이라는 거 변경이 되어야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죠? 되지 말아야 하는데 변경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산점 셀을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가산점 제이얼 이행 값을 고정을 시켜야 하는데 이걸 갖다가 변경되지 않게 고정시키겠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절대참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얘기를 합니다. 절대참조라고. 자, 제이얼 이행에다가 커서 놓고요. 키보드에서 여러분들 F4키라고 있죠? F4키. F1, F2, F3, F4. 거기서 F4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F4키 딱 누르면 여기 보이세요? 달러가 들어가는 거. J, E 앞에 달러가 들어가 있죠? 이 달러가 들어가는 게 뭐다?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셀 주소가 변경되지 않게 고정을 시킨다. 엔터. 자, 아까처럼 298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채우기로 쭉 끌어볼게요. 자, 십자가 이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볼게요. 어때요? 보이세요? 228 나온 거. 218에 딱 10점 더해라. 자, 더블클릭 해볼게요. 셀 주소 바뀌었죠?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바뀌었죠? 얘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있어요. 고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거 또 내려가 볼게요. 자, 셀 주소 바뀌었죠? 하나 내려갔죠? 근데 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왜? 절대 참조. 그러니까 절대 변경되지 않게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절대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 참조는 셀 주소를 뭐한다? 고정을 시킨다라는 거. 이럴 때 사용하겠죠? 어떠한 셀 주소 값을 내가 고정을 시키고자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가산점 더하기 합계라는 거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영어하고 수학하고 합계 값 구해봐라. 어? 나는 영어하고 수학의 합계 값만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는 영어 더하기 수학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198. 자,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한다? 채우기 앤들로 왼쪽 버튼이 누른 채로 쭉 채우면 알아서 구해지겠죠. 이렇게 밑으로. 자, 이렇게 해서 셀 참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식 계산 값을 갖다가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함수. 함수가 뭐죠, 여러분들? 명령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떠한 계산을 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합계 부분 지우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합계를 갖다가 구할 때 쓰는 함수. 자, 여기 보시면 수식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수식 탭 가셔가지고 여기서 자동합계라고 있어요. 왼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 자동합계, 시그마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동합계 누르면, 자, 뭐가 나온다? 이렇게 다섯 개의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다섯 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합계라고 보이시죠? 자, 합계라고 클릭하시면,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썸이라고 자동으로 돌아가 있는 거. 썸이 뭐다? 합계를 구할 때 쓰는 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범위가 잡히는 거 보이세요? 시열사부터 이열사까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엑셀에서 자동으로 뭐한다? 범위를 잡아야, 어, 왼쪽에 데이터가 있네? 그래서 왼쪽 부분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자,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합계가 구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썸이라는 건 뭐할 때? 합계를 구할 때 쓰는 함수예요. 자, 이거 채우기 눌로 밑으로 끌면 이렇게 합계가 구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해봤고요. 또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 자, 평균은 뭐다?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학계 눌러볼게요. 거기 평균이라고 보이세요? 평균 두 번째. 평균 클릭. 그럼 뭐라고 들어간다? 에버러지라고 들어가요. 에버러지. 에버러지가 뭐할 때 쓰는 함수? 평균을 구하고자 할 때 쓰는 함수예요. 자, 그리고 C열사부터 F열사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범위가 잘못 잡혀있죠, 여러분들? 왜? 합계가 들어가면 안 되죠. 평균을 구할 때는 국어, 영어, 수학만 평균을 구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그냥 다시 범위 잡아주세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국어, 영어, 수학 3개만. 자, 마우스로 드래그하시면 범이 들어가는 거 보이죠? 자동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어떻게 된다? 96.00 해가지고 평균이 구해졌죠? 자, 이걸 채우기 앤들로 밑으로 쭉 끌면은 자, 값이 구해진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한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영어하고 수학에 대한 합계를 구해야겠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죠? 썸함수, 그죠? 자동합계에서 합계 누르면 썸이라고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근데 지열사라고 이렇게 하나만 잡히죠? 자, 이거 어떻게 한다? 이거 지워버리고 여러분들 영어값 찍고요. 그 다음에 콤마 영어 찍고 D열사인 값 찍고 그 다음에 콤마 하시고 수학값 찍어주시면 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D열사 그리고 콤마 이열사 그러면 D열사 값하고 콤마 이열사 값 두 개를 더한다. 이 뜻이죠?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죠? 198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쭉 끌어주시면 영어하고 수학의 합계만을 갖다가 구해서 이렇게 채우겠죠? 자, 그래서 합계와 평균을 갖다가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최대값 있죠? 최대값은 뭐다? 가장 큰 값 구해본다는 자, 그래서 최대값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수식에서 자동합계 부분 보이죠? 거기서 최대값이라고 있죠? 최대값, 마우스로 클릭 자, 여기 보시면 는하고 맥스라고 들어가는 거죠? 맥스, 최대값 구할 때 쓰는 함수예요. 범위 잡혀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을 구하겠다. 엔터, 그럼 얼마 나온다? 96점 맞을까요? 그죠? 맞죠? 이 안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 96점이다. 자, 이거 채우기 핸들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채우겠다. 그러면 채우기 핸들 가지고 오른쪽으로 끌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채워집니다. 보이세요? 최대값만 이렇게 구한 거. 자, 그리고 밑에다가 최소값 구해볼게요. 최소값은 뭐다? 미니멈, 맥시멈, 미니멈, 그죠? 민, 가장 작은 값 구해보겠다. 여기다가 뭐라고 한다? 수식에서 자동 함께 최소값이라고 있죠? 최소값 클릭. 자, 범위 잡혀있는 거 보이죠? 범위가 근데 다 잡혀있죠? 최대값까지. 그러면 이거 다시 잡아주세요. 범위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 다시 드래그 하시면 되세요. 마우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범위 다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엔터. 최소값 얼마다? 25다. 그죠? 가장 작은 값이 얼마다? 25. 자, 이걸로 오른쪽으로 채우면 오른쪽으로 채워지겠죠. 이렇게. 자, 58. 이렇게 나오죠? 수학점수에서 최소값 40.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최소값까지 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인원수를 내가 이제 구하겠다. 인원수는 뭐다? 이 사람이 몇 명인지를 개수를 세겠다. 개수를 센다는 얘기죠? 그때 쓰는 함수. 자, 여기서 자동 함께 숫자 개수라고 있죠? 숫자 개수 클릭하시고. 자, 보시면 이렇게 범위 여기 잡혀있죠? 자, 내가 여기서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세겠다.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 다시 하세요. a14부터 a19까지. 그럼 뭐다? 이 카운트라는 것은 개수를 세는 거예요. 숫자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숫자의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입니다. 문자는 센다, 못 센다. 문자는 세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번호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럼 몇 개? 6이라고 나오죠. 총 몇 명? 6명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본 함수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다섯 개의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과 셀 참조와 수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요점 정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셀 참조와 수식, 그리고 두 번째로요. 기본 함수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